멤버들 항상 고맙다는 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언제나 항상 이해해주고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고마워 미안하고 진짜 다같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게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초심으로 유지하면서 더 많이 이뤄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어 일단 사실 좀 더 많은 걸 이루고 나서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거니까 짧게 편지를 남기는 정도로 할게요 엄마 아빠 누나 진짜 내가 처음으로 랩한다고 했을 때 춤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미래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해하기도 했을까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데뷔를 했고 그리고 1년도 지났고 특히 많이 더 많이 걱정했던 우리 아빠 사실 사실 사실은 좀 많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빠는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편인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맨날 말하는 대로 밥은 잘 먹고 있고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하고 잘 지내고 있고 멤버들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쨌든 항상 너무 고맙고 믿어주고 보내줘서 고맙고 열심히 해볼게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해 엄마 아빠 누나 고맙고